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죠. 김재준 단관화 행정학 진도별 기출변형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제가 전체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릴 때 기본 퀄리큐면에 이렇게 이뤄진다 했죠. 그 기본 강의 후에 진도별 기출문제 변형 강의예요. 그래서 이래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출문제 변형한 것을 1100문제 이상 아마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 목표는 기본 이론표를 한번 1회로 하시는 거고 또 기출문제 변형한 것을 2회로 이상 하시는 게 이번 강의 목표예요. 제가 다른 강사분하고 가장 다른 게 이거죠. 기출 안기노트를 만들어놨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시종문제 기본강의 들으신 다음에 듣는 강의가 진도별 기출문제 푸는 거죠. 페이지가 보통 책이 작게는 한 권이라도 500페이지 넘고 많게는 두 권 세 권 나눠져 있죠. 1000페이지 넘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제가 이걸 도저히 시험 전에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보시던데 나중에 시험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2회도 3회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키워드, 핵심 위주로만 다 합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한테 리스크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기존의 문제, 기출문제 그대로 가져오면 오류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압축을 하다 보니까 약간씩 오류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잡는다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단순해 보여도. 그래서 제가 많이 집중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100문제 정도를 진도별 압축문제지 이렇게 해서 제가 다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보문제 통합에서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1200문제가 넘어요. 지급, 부급, 과거 기출되었던 다양한 문제를 다 만나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기출류 안개노트를 만든 이유를 제가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기본 강의 책 보통 1000페이지가 가까이 되죠. 구국 기본소라 해도 700페이지, 800페이지. 그런데 그거 본 다음에 사실 기출문제를 보니까 더 많죠. 그래서 물론 이제 문제의 밀도는 낮지만 기본적으로 페이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질리실 거예요. 뭐 행사학만 공부하시는 분은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는 행사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학뿐만 아니라 구국 공채 기준으로 5과목, 그중에 하나밖에 안 되죠. 20%밖에 해라리 할 수 없는데 그 시간 내에서 이제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안기 부족이나 과단 불량으로 진도별 기출문제에 바로 넘어가기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니까 하루에 뭐 20, 30페이지 이렇게 풀다가도 며칠 지나면 여전히 1000페이지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기본 기출문제집 다 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 컨셉이 기본사하고 기출문제집 있죠. 이것을 좀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행사학 최종 확인용 요약노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시험 직전되면 일주일 전, 3일 전, 하루 전에 뭐 보고 계실 거예요. 볼 거 없죠. 기출문제집 1000페이지 넘는 것 중에서. 아무리 그 사이에 뭐 잘 틀린 문제만 섞어본다고 해도 페이지 넘기는 데만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학습을 해봤어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기본사하고 기출문제집 제가 다 일일이 여러 번 풀어보고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제 기준으로도 도저히 회독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행정만 제가 강의 준비를 하고 또 전공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압출한 거고 구체적으로 기출안기노트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일단 해설이 불필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OX문제는 물론 조금 있긴 한데 OX문제가 있으면 O 해놓고 이제 OX해내버리면 해설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 이제 키워드, 핵심 키워드, 맞는 키워드랑 틀린 키워드를 딱 집어넣어버리면 해설이 필요 없죠. 아 틀린 건 저런 게 나왔고 맞는 이 표현이구나. 바로 확인이 되죠. 별도의 해설이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케인지 경제학 기반을 준 수요 중시의 거시 경제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복지국과였죠. 신재하주의의 반대적인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답이 쉽게 나오죠. 이 한 두 줄의 여기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 다 들어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시장 실패에 대한 큰 정보는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보면 완한다 이렇게 딱 나오겠죠. 기출문제 틀린 표현으로. 이것도 한 번에 이 문제의 핵심이 다 풀리죠. 또 중공복 문제도 통합을 했어요. 행정학 1년에 시험이 여러 번 있죠. 객관식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히스토리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기구도 계속 겹쳐요. 그래서 제가 중공문제를 다 통합을 지켜버렸어요. 통합을 지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OOO해서 문제가 나서 예산안 제출 기한에서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이렇게 길게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한 줄로 정부는 90, 120, 130, 광역지자체는 40, 50, 기초지자체는 30, 40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줄에 이 문제 해결나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줄였어요. 자 또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사례에 통합을 좀 했어요. 통합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추출정책, 상징정책, 규제정책 이렇게 정책별로 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 개별적으로 푸실 필요 없죠. 다 묶어버리면 되죠.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단순화시켜놨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풀어보시는 효과를 가지는 거죠. 자 마지막에 또 암기 파트도 필요하죠. 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안하고 버티시는 분들께 있죠. 봐야 되는데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 푸시기 전에 암기 좀 하시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강역 세원 있죠. 세원은 제가 이렇게 이제 기억나는 뒷글리를 해서 다 만들어버리면 이중에 고르라고 해버리면 암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암기를 하시게끔 도와되는 형태로 문제를 바꾼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강의 내용은 어떤 거냐 강의 수강 전에 일단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다는 것은 기본 강의 한 번 정도 수강하셔야 돼요.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분 강의라도 뭐 한 1년 정도 전에 들으셨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에 들으셨다든가 기본 수 자체가 없으시면 좀 곤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강의, 기본 강의 일단은 수강하신 후에 이 강의를 들으신 게 맞아요. 그래서 최소 한 번 정도의 기본 강의 사전 수강은 필수죠. 그래서 내용은 기본 강의 내용을 좀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요약 플러스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학습 순서인데 학습 순서도 제가 뭐 제 임의로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제 스스로 스스로 해봤어요. 어떤 방법이 이런 객관식 행정 문제를 접하는 게 빨리 빨리 체득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미리 예습은 하지 마세요. 미리 예습, 물론 이제 기본 강의 들으셨기 때문에 문제집을 보면 뭔가 풀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요건 좀 참으시고요. 일단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 들으시면서 제 설명 들으면서 같이 풀어보세요. 그냥 가볍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늘 3시간을 수강했다. 그 수강한 내용을 꼼꼼히 읽으면서 복습해보세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행정학에서. 기출문제 지문이니까. 그래서 정답 확인을 하시면서 그 강의 들은 양만큼 꼼꼼하게 다 읽어보세요. 문제 정답 보셔야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정답 가리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때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정답 보면서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리면서 이제 문제 풀어보는 거죠. 조금 빨리 푸셔야 될 거예요. 조금 빨리 푸셔야 돼요. 이미 두 번 봤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망설인다는 건 본인이 잘 모른다는 얘기 맞죠. 그래서 정답 풀어보는데 틀린 부분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도 긴가빈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필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딱 보내 딱 체크하시고 잠깐 3시간 예를 들어 강의 들은 분량에서 복습하고 풀어봤더니 연필 체크하는 부분이 쭉 생기겠죠. 그 부분만 한 번 더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다가올수록 그 부분만 보시게 될 거예요. 중요하죠. 굉장히. 그래서 파트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도 마무리하실 게 예를 들어 총론 파트 강의 다 들으셨다. 그러면 총론 파트 해당한 부분에 기본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훨씬 잘 읽힐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다 안기논트 그 파트를 이제 어느 정도 안기도 했고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다 기본서를 보시면 그 전에 기본 강의 들을 때 잘 안 보이거나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거예요. 빨리 읽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기본서가 너무 두꺼워서 부담스러우시면 이 과정까지 못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정 안 되면 제 이론편 책은 페이지 350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 파트 해당 파트 해봐야 한 50페이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끝나면 읽어보시는 걸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해보면 기본 강의 한 3시간 정도 들으시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 가리면서 이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그리고 틀린 문제 확인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본서까지 좀 많죠. 좀 타이트하실 거예요. 행사 거의 하루 종일 공부하셔야지 이거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의 3시간 정도 기준으로 물론 개인차에 따라서 강의 3시간 도저히 감당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 이상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 맞춰서 하루를 꽉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한 번 강의 시간을 짜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습 기간인데 제가 또 지금 하루도 좀 타이트한데 전체 강의도 가능하면 2주 이내에 다 클리어하세요. 다 마무리를 하세요. 직진적으로. 제가 집중을 하냐면 행사하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야지 나중에는 그냥 기출만 적당히 보고도 그 실력이 유지되는데 그 정착도 안 된 상태에서 강의를 길게 듣고 하루에 30분, 1시간, 또 며칠 안 듣다 듣고 이러면 이거 다 듣고 나도 앞에 기억이 안 나요. 이 강의는 100페이지 교재도 100페이지 내외고 강의도 2주 만에 딱 들어버리면 이제 완벽하게 행정안이 정착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세요. 많이 할애해서 가급적 2주 이내에 집중적으로 학습.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행정안은 휘발성이 높아요. 여러분 처음 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사라져요. 그래서 기억에 좀 정착을 시키려면 좀 밀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재 부분 있죠. 교재 부분은 여전히 저는 여전히 PDF를 드리고 있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오른쪽에는 제가 당관행정안 기본서 이런 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진인데 안기노트는 110페이지밖에 안 돼요. 11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문제가 좀 밀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B5보다는 A4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도 A4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스프링 노트 기준으로 했을 때 배송비 포함해서 한 7, 8천원 정도면 네이버 같은 데서 좀 많이 쉽게 인쇄해서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이트에서 그냥 신청을 했는데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제작하시면 되겠죠. B5는 작게 보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책 형태로 보겠다. 아니면 나는 스프링 노트로 보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A4에서 아주 양면을 해서 스프링 노트 주문하시면 가장 확습하시기에 좀 좋을 거예요. 자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게 이벤트죠. 이벤트가 저는 완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다른 강의들 말씀드렸지만 공부 방법이 참 꾸준하게 하기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강의 많이 지겹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라도 처음에 의욕이 며칠 때는 열심히 듣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되잖아요. 또 흐지부지해지니까 제가 강의 중에 미션도 하나 5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완강 인증란에 내가 며칠 만에 완강했다. 그리고 여기 카페 관리자분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성함하고 연락처 주시면 이렇게 쿠폰을 드리는 걸로 하는 걸로 진행할게요. 자 뭐 아무리 좋은 강의든 뭐 좋은 교재든 간에 여러분 실제로 공부를 다 하셔야지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의를 수강을 하셨으면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강하시는 목표를 하시고요.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